KB국민은행의 이슈를 콕콕 집어 알려주는 곳은 리믹뉴스룸! 차근차근 전해드릴게요 전통과 신뢰의 보험명가, 프로냄셜 생명이 KB급윤그룹의 13번째 가족이 됐습니다 We are the family! KB! 2014년 KB캐피탈, 2015년 KB손해보험, 2016년 KB증권에 이어서 2020년에는 프로냄셜 생명까지! 이로써 KB급윤그룹은 은행과 비은행을 아우르는 균형잡힘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게 됐는데요 편입 이후에는 사명을 바꾸지 않고 KB생명과 프로냄셜 생명이 각자의 강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독립된 법인 형태로 운영되는데요 방카슈랑스와 GA 채널이 경고한 KB생명과 영업조직이 LP와 GA 중심으로 특화된 프로냄셜 생명이 시너지를 발휘해 생명보험 부분 시장 내 영향력도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무량생명보험사 프로냄셜 생명을 가족으로 맞이하게 된 KB금융그룹! 앞으로도 리딩금융그룹에 걸맞는 수준 높은 고객중심의 서비스와 다양하고 신뢰성 높은 금융상품 제공으로 고객 여러분들의 만족을 더욱 높여갈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